한국수자문공사와 강성구가 에코델타시티 조성을 위한 수질 개선에 재난용 펌프장을 활용하려고 해 논란을 일고 있다는 보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여기엔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10년 전에도 수질을 개선하겠다며 펌프장 바로 옆에 맥도수문을 만들었는데요. 자, 지금 이 시설 상태가 어떨까요? 김아른의 기자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서부산 최대 개발단지인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 인근 지역 하천의 수질을 2급수까지 끌어올려 수상 레저 사업 등을 벌일 계획입니다. 수질 개선에 위해 10년 전 설치한 맥도강수문도 물이 제대로 흐르지 않는 등 시설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지금은 어떨까 현장을 가봤습니다. 수문 뒤로 보이는 낙동강은 이끼 같은 생물이 가득 껴 물이 고여 있고, 수문을 가동하자 무성한 자풀이 구조물 사이사이에 끼어 안전 문제까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맥도강의 수질 역시 2년 전 취재 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에코델타시티 일대 맥도강의 수질은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인 BOD가 4급수로 물고기가 살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보도 이후 이곳 맥도수문은 4개월 동안 다시 운영에 들어갔는데요. 하지만 하구뚝 개방으로 바닷물이 치고 올라오면서 수문을 다시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태계 복원 사업 등을 위해 낙동강 하구뚝 개방일수가 늘어나자 바닷물이 최대 상류 15km까지 올라왔고, 이 과정에서 낙동강 물을 농업용수로 쓰는 농민들이 피해를 보자 바닷물을 걸러내기 위해 수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결국 44억 원을 들인 수문이 무용지물이 된 상황. 수문으로 쓸 수 없다면 펌프장으로 개조해 수질 개선에라도 쓰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몇 년째 수문 재활용을 위한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는 사이, 재기능을 잃은 맥도수문은 푸른 이끼로 뒤덮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아른혜입니다. KBS 뉴스 김아영입니다. KBS 뉴스 김아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